Let's go, left foot, right foot, levitate Pop stars, do a leap with the baby I had to lace my shoes for all the blessings I was chasing If I ever slip, I fall into a better situation So catch up, go put some cheese on it, get out and get your bread up They always leaving you far, but you... 안녕하세요, 저스트 비액치입니다 오늘은 어떤 곡을 리액션하나요? 네, 이 노래 진짜 듣고 싶었는데 네 한 달 만에 듣게 됐네요 네 너무 좋은 콜라보레이션이라서 진짜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네, 저도 왠지 이 노래에 리액션을 할 것 같아서 노래를 안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바로 가시죠, 그러면 네 두바리파, Levitating, Featuring Da Baby Let's go! 오우, 베이스 오우, 베이스 오우, 베이스 오우, 베이스 오우, 베이스 왠지 오우, 키타 키타 좀 치시네 오, 틱톡? 오우, 좋네요 오우, 좋네요 O,aci타 오우, 베이스 오우, 베이스 와우, 어렷 제이 Vive 어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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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ing 说 transparency выход 오우 야 존재가 미쳤다 라임이 들려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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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장 와 진짜 노래 좋다 두아리파 원래 좋아하지만 다베이비 진짜 좋아하는데 다베이비 사실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이 라임이 느껴졌어 음... 그래서요? 다베이비가 되게 딥하잖아 이런 딥한 보이스랑 두아리파에 이런 좀 뭐랄까 좀 네 어울린다고요? 네 아... 아니 지금 그렇게 확 땡기지 말라고 망가진 거 아니야? 음악도 되게 지금 살짝 펑키한 느낌의 기타와 베이스 디스코 최근에 들었던 살짝 켈빈 헤리스랑 위켄드가 했던 오버나우의 좀 더 신나는 느낌의 노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되게 신나게 들었고요 퍼커션 리듬이나 베이스 기타 라인, 일렉트릭 기타 약간 예전에 사운드를 많이 왜곡시키지 않은 그런 오리지널 그런 악기들의 느낌을 잘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두 목소리의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케미가 너무 좋았고 그 두아리파 채널의 마돈나랑 미셸 엘리엇 버전의 그 버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트렌디한 두 아티스트의 만남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되게 좀 트렌디하게 느껴졌어 아 예 좋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예 이거 딱 BTS가 나오고 춤춰주면 잘 어울리겠네 다 베이비는 더 안하나 이제? No more girls? 오우 압박하려고?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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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리파도 진짜 많이 꿈이 좋다 아 예 너무 이런 장리랑 너무 어울린다 너무 이런 장르랑 너무 어울린다 이 쉬운 홍라인에서 썼는데도 어? 뭐야? 끝난 거야? 어? 크리.. 크리에이티브와의 틱톡이야? 틱톡에서 아.. 이런 크레딧 나오시는 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그쵸? 다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네. 수다맨이야? 형 어땠어요? 저는 물론 두아리파도 좋아하지만 이 노래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다 베이비의 존재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잠깐 나와서 한 16마디 정도 피처링을 한 것 같은데 노래 분위기 전체를 바꾼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좋았고요. 두아리파도 확실히 이런 쪽 장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아리파도 대세로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계속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주는 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저는요. 전체적인 트랙의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트랙은 살짝 레트로 느낌이 있었는데 그 보컬과 랩이 가미되니까 확실히 대세들 간의 콜라보를 했느라 그런지 트렌디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기분 좋게 춤추고 싶거나 운동하고 싶을 때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노래네요. 여러분들도 기분 좋아지고 싶다면 이 노래를 꼭 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안녕! 안녕! 아 그 이 노래 비슷한 다이나마이트도 꼭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모자 뭐예요? 아 이 모자는 이 모자로 말할 것 같으면 저스트 리액츠. JR 로고가 박힌 저희가 만든 모자입니다. 손이 디자인한 모자고요. 굿 바이브스 보이시죠? 이거는 저희가 같이 작곡한 제 노래 제목을 본따서 만든 거고요. 항상 좀 좋은 분위기를 간직하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여기 제 계약 보이시죠? 저희가 또 이번에 10만 기념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또 이벤트 관련 영상을 올릴 거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또 모자 꼭 받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기분 좋게 춤추고 싶거나 춤추고 싶거나 춤추고 싶거나 춤추고 싶 틀리кі 기분 좋게 춤추고 싶거나 운동하고 싶을 때도 운동하고 싶을 때도 운동하고 싶을 때도 운동하고 싶을 때도 오오, 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